층간 소음 등의 여러 이유로 이웃들과 분쟁을 겪는 사연 종종 접할 수 있는데요. 이번에는 냄새 갈등입니다.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파트 난간에 비린내 지리는 생선 걸어놓은 아랫집이라는 제목의 글이 개조됐는데요. 글쓰니 A씨는 아랫집에서 베란다에 생선 걸어놓고 비린내가 장난이 아니라며 냄새 때문에 창문을 못 열 정도라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. 심지어 밖에 나와 있는 생선은 구더기까지 발생해 악취가 너무 심하고 주변 집들도 냄새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.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아파트 베란다에 걸려있는 노란 생선의 꼬리 부분이 보이는데요. 여러 마리로 보이는 생선들이 한 대 묶여 베란다 외부에 걸려있는 모습입니다. A씨는 노인이 거주하는 집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며 아파트 전체가 악취로 초토화됐다고 고민을 토로했는데요. 사연을 본 네티즌들은 관리실에 민원 넣으세요. 냄새로 피해를 주는 건 분명히 문제. 애초에 대화가 되는 집이면 저렇게 안 했을 듯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 한편 이와 같은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이웃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. 특히 냄새나 소음 같은 일상적인 문제는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만큼 이웃 주민들 간에 서로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.